무엇이 궁금하실까요 고집도 세고 직업은 잘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직업도 잘 가시고 근데 올 수전에 내년 수전으로 해서 이동수가 조금 보여요 이동수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 정도 이동수가 보이거든요 이동수가 보여서 이게 본인한테는 이동수 잡는게 승진에 조금 적어야 되는 역량 평가가 들어갈 것 같아요 좋은 역량이란 말씀이십니까 좋은 역량인데 그거는 본인이 좀 알아서 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이동수가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진짜 직업도 잘 선택하셨구요 어쨌든 저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이동수를 잡으시는데 그 이동수에 가서 능력 평가를 잘 발휘 하셔야 되요 안 그러면은 약간 뒤쳐질 수 있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아 제가 또 뭘 안하면 네네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대위로 저기 뭐지 아 저걸로 나와야 되잖아요 제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역량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본인이 승진하는데 큰 역량 평가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으로 인해서 본인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민하면서도 생각지 않게 아직까지 고집이 되게 세서요 성격 자체가 숙일 것 같으면서도 안 숙여 그럴 때는 그때는 잘 숙여서 때로는 잘 비벼야 돼요 솥바닥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잘 비비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야 근데 남들 눈에 봤을 때는 제가 장난치나 그런 것도 보일 수도 있고 제 성격에 저걸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한 모습도 많이 있겠지만 반면에 봤을 때는 제가 가식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줄을 좀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줄 잘못 쓰면 뭔지는 모르는데 줄을 좀 잘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줄 잘못 쓰시면 한 번의 위기는 좀 오실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줄을 잘못 쓴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본인이 줄을 서야 되는데 그 이동수 하면서 본인이 줄 라인을 타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 줄을 잘 쓰셔야 되고요 어쨌든 본인이 그 줄을 잘못 쓰면 본인이 사람으로 해서 좀 치일 일이 좀 많이 있고 부대에 거기에 지금 본인이 있는 자리에 그 이동수에서 분명히 소리 날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소리 날 일이라고 하시면 어떤 거 그러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 대원이 탈령을 한다든지 사고를 친다든지 부대에 조금 이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근데 한 번 있었어가지고 괜찮습니까 그거는 지금 내가 지금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내가 그랬잖아요 이동수 잡아서 본인의 능력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진급에 문제가 있겠죠 그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뭐 본인이 뭔 짓에서 나랑 뭔 상관이야 아 내년 하반기요? 응 하반기에는 본인이 이동수를 잡는다는 소리가 나와요 잡는다는 게 그쪽으로 간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 가서 열심히 또 열심히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가서 거기서 만약에 그 이동수가 있는 시기에 라인을 잘못 잡으면 네네 그 조금 시끄러운 일이 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 근데 거기 라인을 잘 잡고 이동수를 잘 타는 얘기죠 네네네네 그쪽으로 정발될 수 있는데 운기가 안 좋으면은 재수없으면 같이 연루돼서 들어가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부대들 같은 경우는 특히 네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운기주 좀 다스려서 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시면 내가 봐서는 한 스물 서른 지금 음 이전 1, 2년 뒤에는 분명히 저기 승진 문서가 손에 쥐어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음 그것만 조심하고 네네 앞으로는 계속 어떨 것 같습니까? 계속 이 일을 하는 게 낫습니까? 본인은 해야지 아이고 본인이 신줄도 센데 네? 신명줄도 세다고 본인은 말은 안 했으면 뿌는 거지 나라의 녹을 먹으니까 본인이 그나마 내가 봤을 때 그나마 나라의 녹을 먹고 사니까 사람 되고 받는 거지 막말로 따지면 신명준이 뭐예요? 우리네 조상떡이 있고 신의 주력이 있어서 나라의 녹을 먹기 때문에 본인이 승승장구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다른 일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일 하면은 본인은 힘들어요 깡패야 돼요? 깡패는게 양아치가 되겠지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 응 양아치 된다고 본인 그래서 본인은 나라의 녹을 먹는 게 본인한테 진짜 큰 장점이에요 어? 인생을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어? 나라의 녹을 얼마나 보일 것 같습니다 본인은 회의도 많이 느껴요 솔직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잖아 첫번에 내가 오래 있을 거냐고 물어본 게 응?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본 게 본인은 지금도 같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정리하고 나와서 사회에서 무엇을 할까라는 생각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지 말라는 거야 그런 성격이면은 본인은 그리고 성격 자체가 남 밑에 있을 성격은 아니에요 거느려야 돼 다스려야 된다고 그럼 부대가 체격이지 어? 근데 여기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봐서는 본인이 운기만 잘 다스려 놓으면 그래도 승승장구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옷 벗고 가시면 진짜 삶이 피폐해지면서 어? 본인이 진짜 누구 맘 되나 양아치 된다니까 음 음 그러니까 옷 벗지 마시고 네 나라에 충성하세요 그게 제일 현명한 거 같아요 운기만 다스리고 때가 되면 운기요? 네네 운기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본인한테 문서 운이 들어와 있는데 본인이 힘이 없어서 못 잡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네 일은 그 운기를 주는 거야 힘을 주는 거야 그걸 잡을 수 있게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듯이 남들이 본인을 이쁘게 본단 말이야 어? 네 그런 일을 하시라는 거야 운기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운기가 들어와도 내 힘이 약하면 내가 덕이 조상 덕이 없고 신의 덕이 없으면 그 운기가 들어와도 못 잡는 게 인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힘이야 그게 네 근데 본인은 그것만 잘 다스리고 가면은 본인은 내가 벗은 승승장구하다 소리가 나와요 좀 산신에 공독 좀 많이 들이세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내가 본인 같은 군인 애들을 내가 몇몇 그러니까 좀 해봤거든 네 근데 걔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 들어가서 자살기가 붙어가지고 어린애거든 걔가 그때 그 당시에 23살이 들어왔으니까 네 그래서 걔를 좀 많이 다스려 놨거든 네 근데 걔가 그리고 나서 장기 떨어지면서 진급하고 이제 케이스가 그렇게 됐는데 걔가 그 당시에 옷을 벗으려고 했었어 근데 벗지 말라 그랬거든 본인도 마찬가지 걔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 산신에 돼지 좀 바치라고 해서 내가 해줬거든 그러니까 본인도 마찬가지야 치성으로 해서 정월달에 한 번씩만 해줘도 본인은 운기 트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월? 음력 정월이요 음력 정월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많이 해주는 거고 본인은 그렇게 되면 치성에서 산신에다가 돼지 한 마리 받쳐서 운기 좀 트고 가라고 어? 자꾸 소리 내지 말고 어?